1.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명절때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명절 음식을 먹어요. 아흐 마듯이 고향에서는 명절때 무엇을 해요? 나 가족이 다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고향도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식사 후에 다 함께 춤을 노래도 해요. 몇 시까지 회사에 가야 합니까? 매일 아침 9시까지 합니다. 저는 한국 회사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 출발하려고 2. 취직하려고 3. 퇴근하려고 4. 이사하려고 리키씨 탁구를 줄 알아요? 우리 회사에 탁구대가 있는데 어렸을 때 배웠지만 잘 못해요. 1. 볼 2. 탁 3. 쓸 4. 칠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실내가 많이 어둡네요. 그럼 불을 2를 하세요. 1. 끄고 2. 크고 3. 열고 4. 닫고 5. 롯데월드 롯데월드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 2호선을 그리고 잠실역에서 내리세요. 1. 보세요 2. 타세요 2. 타세요 3. 가세요 4. 건너세요 저는 오늘 7시에 일을 끝나요. 영수씨는 몇 시에 끝나요? 저도 7시쯤 거예요. 이따가 같이 갈까요? 1. 예매할 2. 출근할 3. 퇴근할 4. 야근할 사무실이 너무 더워요. 에어컨을 좀 네, 그럴게요 1. 타주세요 2. 꺼주세요 3. 틀어주세요 4. 닫아주세요 24시간 동안 과자, 음료수, 빵 등을 5. 타세요 1. 탑니다 2. 탑니다 3. 압니다 4. 마십니다 여기에서 담배를 5. 탑니다 안됩니다 이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1. 쉬면 2. 앉으면 3. 읽으면 4. 피우면 저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2시간 걸려요 리키씨는 어때요? 저는 회사가 집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 1. 빨라요 2. 멀어요 3. 복잡해요 4. 가까워요 저는 눈이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여요 저도 그래요 1. 못해서 2. 나빠서 3. 싫어서 4. 작아서 성모 씨는 동생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아니요. 저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명랑한데 동생은 조용해요. 1. 같아요 2. 좋아요 3. 골라요 4. 달라요 3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춥지요? 꽃은 추위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요. 1. 작은 2. 얇은 3. 가벼운 4. 두꺼운 집이 회사에서 가까워요? 아니요. 아주 버스로 한 시간 반이나 걸려요. 1. 길어요 2. 바빠요 2. 바빠요 3. 멀어요 4. 쉬워요 4. 쉬워요 네, 그럴게요 1. 가까워서 2. 가벼워서 3. 무거워서 4. 어려워서 5.중 아침앱 5. 아침앱 5. harmon 4. 아침앱 8. 아침앱 5. 아침앱 6. 아침앱 5. 아침앱 4. 맛없어요 손님, 이 구두는 어떠세요? 예쁘시면 값이 너무 좀 깎아주세요 1. 커요 2. 싸요 3. 작아요 4. 비싸요 리엘씨,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저 드라마가 너무 그래요, 여자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요 1. 기뻐서 2. 슬퍼서 3. 신나서 4. 좋아서 영민씨, 밖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1. 어두워요 2. 시끄러워요 3. 부드러워요 4. 미끄러워요 날씨가 굉장히 덥군요 물 한 잔 주세요 목이 말라요 여기 있어요 1. 매운 1. 매운 2. 더운 3. 싱거운 4. 시원한 요즘 주말에 할 일이 없어서 너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요? 글쎄요 저도 주말에는 보통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1. 귀찮아요 2. 심심해요 3. 반가워요 4. 즐거워요 이 신발은 값도 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우리 백화점의 인기 상품입니다 1. 싸고 2. 낮고 3. 작고 4. 좁고 날씨가 흐린 날은 낮에도 사무실이 그래서 불을 켜야 합니다 1. 넓습니다 2. 박습니다 3. 무겁습니다 4. 어둡습니다 때행시는 정말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이 너무 지금은 좀 쉬워졌어요 1. 길었는데 2. 높았는데 3. 어려웠는데 4. 무거웠는데 희철씨 목소리가 너무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어요 크게 얘기할게요 1. 커서 1. 커서 2. 작아서 3. 무거워서 4. 가벼워서 4. 가벼워서 30대처럼 보여요 1. 커서 2. 작아 3. 젊어 4. 늙어 우리 집은 큰 길에서 가깝고 근처에 시장도 있어요 교통도 편리해요 그렇지만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1. 편안한 2. 조용한 3. 더러운 4. 깨끗한 알리씨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보다는 건강이 더 건강에 더 신경 쓰세요 고마워요 역시 민수씨밖에 없어요 일 많아요 2. 복잡해요 3. 위험해요 4. 중요해요 눈이 많이 오네요 눈이 그친 후에는 기운이 영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날씨가 1. 추워지겠네요 2. 낮아지겠네요 2. 낮아지겠네요 3. 빨라지겠네요 4. 더워지겠네요 4. 더워지겠네요 민수씨는 정말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저를 잘 도와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뭘 물어봐도 잘 가르쳐줘요 1. 무서운 2. 어려운 3. 친절한 4. 재미있는 늦게까지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내일 아침에 깨우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깨우지 마세요 4. 푹 쉬세요 1. 어려우니까 2. 가벼우니까 3. 더러우니까 3. 더러우니까 4. 피곤하니까 4. 피곤하니까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이 5. 잊어버리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져오세요 1. 심심합니다 2. 위험합니다 3. 조심합니다 4. 필요합니다 4. 필요합니다 요즘도 많이 바쁘세요? 아니요 아니요 급한 일을 다 끝내서 요즘은 좀 1. 쉬워요 2. 한가해요 3. 깨끗해요 4. 재미없어요 4. 재미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하고 가끔 야근도 해야 해요 처음에는 좀 커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쉬울 2. 마늘 3. 힘들 4. 가벼울 4. 가벼울 5. 잘 4. 느 5. far 6.갔끔 7. 잘 알리씨 어디 아파요? 얼굴색이 안 좋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이랬거든요 1. 계속 2. 잠깐 3. 자주 4. 가끔 명준씨 우리 지금 출발할 건데 같이 갑시다 먼저 가세요 저는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따라갈게요 1. 벌써 2. 아직 3. 일찍 4. 나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음 일요일이라서 회사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1. 늦게 2. 크게 3. 많게 4. 적게 여기 계산이 잘못되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 더 1. 더 2. 안 3. 아직 4. 다시 4. 다시 5.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고맙지만 배가 불러서 5.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1. 더 2. 꼭 2. 꼭 3. 안 4. 못 4. 못 주말에 시간 있어요 같이 영화 볼래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표를 사놓는 게 좋겠어요 1. 미리 2. 아크닉 3. 아직 4. 벌써 5. 전자우편 제가 보낸 이메일 전자우편 받으셨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확인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1. 벌써 2. 빨리 3. 아직 4. 자주 희철씨 영화를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극장에 가요 1. 방금 2. 별로 3. 죽음 4. 자주 2. 일을 빨리 끝내야 합니까? 아니요 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1. 일찍 2. 빨리 3. 깨끗이 4. 천천히 5. 나서 5. 당사우편 4. 운동 5. 운동 5. 운동 비가 와도 5. 눈이 와도 5. 운동 5. 운동 6. 운동 건강해야 하다 6. 운동 5. 운동 1. 운동 비가 와도 2. 운동 7. 운동 4. 항상 꽃이 참 예쁘네요. 받았어요? 남자친구가 보낸 거예요.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1. 언제부터? 2. 누구한테서? 3. 무슨 요일에? 4. 어느 나라에서? 실례지만, 일을 하세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1. 몇? 2. 왜? 3. 무슨 4. 언제? 지하철 4호선을 타려면, 쪽으로 가야 해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세요. 1. 몇? 2. 뭡? 3. 무슨? 4. 어느? 여기까지 오셨어요? 버스를 타고 왔어요. 1. 왜? 2. 언제? 3. 어떻게? 4. 어디서? 5. 어디서? 5. 어디서? 6. 어디서? 6. 어디서? 6. 어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